못하! 전에도 두려워요 사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윌리 선배님이 어렸을 때 아빠가 많이 엄격하셨어요 단어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했다 저희도 들은 게 너무 엄격하셔서 방귀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나니? 나니? 맞아요? 맞아요? 그래요? 진짜요? 뭐라고 말해요 그럼? 그래서 방귀말고 바람 바람 왜요? 왜요? 냄새나는 바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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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되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졌어요 가족 전체가 다 그렇게 많아서 바람 바람이긴 하죠 아 아 아 아 아 진짜 왜 이래 좋아해 진짜 You better stop 아 좋아해 너 다 느꼈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나 잘 안 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 어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또 괜찮아 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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